오우 배불러 이제 계산해야지 카드 뽑기? 사장님 카드 뽑아주세요 오 색 이쁜데 매콤 쭈꾸미에서도 오색전 쓸 수 있어 사장님 제가 현금이 없어서요 그냥 오색전 해놓다가 쉬어 어머니의 구판장에서도 오색전 쓸 수 있어 왔어? 무슨 일이야? 이거 주로 왔어 우리 진짜 끝이구나 나 이제 가볼게 오빠 우리 오색해지지 말자 에스프레소 진하게 한 잔 주세요 오색코피에서도 오색전 쓸 수 있어 오산 떡집에서 오색전 쓸 수 있어 오산 떡집에서 오산 떡집에서 오산 떡집에서 오색전 쓸 수 있어 오산 떡집 에스프레소 오산 떡집에서 오색전 쓸 수 있어 inevitodynamics 내 손에."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